오늘은 빌리뽀서 2장 12절로 18절 본문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빌리뽀서는 우리가 기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뻄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혔을 때에 빌리뽀의 성도들이 바울이 염려되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 오늘 빌리뽀서인데 아마 바울이 옥에 갇힌 일에 관하여 성도들은 얼마나 염려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여라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3절의 말씀대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뻄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복된 일이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들만 기뻐할 뿐 아니라 기뻐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특별히 거기 여러분 17절을 보면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만일이라 그랬어요 만일 너의 믿음과 재물의 섬김 위에 내가 나의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만일 앞으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나를 전제로 드린다 우리가 그 전 개혁 성경에는 보면 관제라 그랬던 게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관제 혹은 전제 이 제사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드리던 번제라든지 속제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이런 것과 다른 것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이 드리던 제사의 일종인데 이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뭐냐 짐승을 재물로 드리면 그 위에 포도주를 붙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재물로 드려질 때 여러분이 이 시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여러분이 만일 재물로 드려진다면 나는 그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리겠다 즉 나의 피를 그 위에 쏟겠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순교도 강호합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옥에 갇힌 것도 여러분은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을 정하고 행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일 앞으로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순교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왜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떤 환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혼재나 우리는 혼재나 우리가 믿음 중에 살지만 사람의 본성은 현실과 사실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까지라도 내 삶의 현실로 인하여 어떤 원망과 또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환란과 고난 속에도 여전히 기뻐하고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들이 처한 현실 속에 사람으로서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뜻을 정하여 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봉독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이 믿어졌어 이 시간까지라도 내 마음에 혹 염려와 근심이 있고 내 삶에 원망이 있었더라면 이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자 우리 다섯 가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첫 번째 옥에 갇혔습니다 장세기 40장 23절의 말씀이죠 우리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다 잘되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년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이요 그래서 그의 삶의 결과는 참 복되고 복되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 속에 있던 요셉도 그 삶의 고난과 현실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요셉은 보디발의 감옥 속에 있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거죠 어느 날 그 옥에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뜻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은 곧 옥에서 나간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왕 앞에 돌아가면 나의 억울함을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간 이유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 나가면 분명히 자기의 억울함을 다 말씀해 주면 이 감옥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애굽에는 그 왕에 꾸멍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꿈쟁이 요셉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고 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의 궁전에 나아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의 지혜로움을 칭찬했던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워 주었습니다 만일 2년 전에 요셉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옥의 문을 열어주었다면 2년 전에 요셉은 또 어느 집엔가의 외국인 근로자로 노예살이를 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2년 동안 옥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는 그 술 관원장이 기억하게 되었고 왕의 꿈을 해몽하여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감옥문이 당장 열리지 않은 것이 요셉에게는 원망이고 억울함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를 2년 동안 옥에 있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닫힌 이 문이 열리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장세기 42장 36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무원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나를 해롭게 한다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야곱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느 날 가난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가난에 있는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왔습니다 형제들을 알아본 요셉이 저 형제들을 다시 내가 애굽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희 형제 중에 이 시무원을 여기 두고 가거라 그리고 돌아가서는 너희 형제 중에 베냐민을 데려오느라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시 가난에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 시무원이 지금 애굽의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와야만이 이 시무원을 풀어준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오늘 야곱의 반응입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요셉도 잃었고 시무원도 없어졌으니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는구나 야곱이 생각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없어졌구나 그래 야곱은 그의 형제들이 짐승의 피를 묻혔던 옷을 주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이 들판에서 짐승에게 잡혀서 죽은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마음속에 요셉이 없어졌고 두 번째 시무원도 없어졌거늘 야곱이 생각하기는 애굽의 옥에 갇혔다면 필시 그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무원은 요셉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베냐민도 빼앗아 가고자 하는 거냐? 아닙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요셉의 선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선한 뜻을 세우고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나를 괴롭게 하미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들도 요셉과 야곱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고하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이든가 사는 게 참 괴롭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빌리포스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그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세상이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추리국기 14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가는 길에 앞은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어져 우리가 살 길이 없구나 우리가 남은 건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려왔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애굽의 군대를 멸망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자 애굽의 군대가 뒤쫓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고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서 멸망케 하시더라 몇 해 전에 그 홍해에서 고고학자들이 그 깊은 바다 속에서 마차 바퀴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바퀴가 언제 바뀌냐 출애굽기 14장에 물에 빠진 애굽의 바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지 못하도록 거기서 영혼이 멸망케 한 거죠 그러므로 실상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 갔던 것은 바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8절의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뒤쫓게 하더라 하나님이 뒤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뒤쫓게 하신 거예요 왜? 그들을 멸망케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때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런 절망의 끝에 우리가 이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현상은 때때로 내가 정말 우리 군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참 앞이 캄캄하고 길이 없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주고 행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하나님을 붙드시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네 번째 말씀 나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사울의 이야기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아버지 집에 기르던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살림 땅과 또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녀 보았으나 끝내 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루 해가 질 때에 함께 나갔던 종이 주인이여 저 건너마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나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때 사무엘상 9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요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물하고 하루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해 두었습니다 오늘 사울은 하루 종일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살림 땅과 베냐민 집하의 땅을 찾아 나귀를 찾지 못하여 실망스럽고 절망스럽지만 하느님은 하루 전에 이미 먼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사울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말이죠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나귀를 찾아도 나귀를 찾지 못한 것은 사울의 부족함이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귀를 찾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사울에게 그는 나귀를 찾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청하여 주시고 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뜻하고 생각한 것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하는데 때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더 복되게 하시고 찾지 못하여 더 복되게 되시고 죽을 것 같아서 더 복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귀를 찾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귀를 찾지 못하여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사람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사람의 길이 닫히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귀를 찾지 못하여 절망하는 사울이지만 그 사울에게 하루 전날부터 먼저 뜻을 정하여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가 오늘도 우리의 여호와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위시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다위시의 고백입니다 다위시 사울 왕을 피하여서 광야를 떠돌 때에 그는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불레색 군대의 용병이 되어서 원수이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해주고 양식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날도 다위선 그의 군사를 데리고 불레색의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전쟁에 참여하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날 아기스는 오늘은 너와 너의 군대가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날 전쟁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들도 다위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다위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를 할지라도 그가 그래도 한때 그 나라의 장수였는데 어떻게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기스 왕이 오늘은 이 전쟁에 너희가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자 다위시 하소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당신들을 도와서 싸웠는지를 아시는데 왜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까 다위시는 안타깝고 억울한 거죠 그러나 끝내 그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사흘길을 걸어서 그의 처소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 그 사흘 동안 그들은 마음속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또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그렇게 해서 다위가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의 처소에 도착하자 그 시글락의 처소는 다 불타고 가족들은 아말레 군대에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다위가 그의 부하들은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레셋의 전쟁에 참여하는 걸 막으시고 그들을 처소로 인도하신지를 알게 되었죠 만일 그들이 그의 뜻과 소원대로 불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였다면 참석해서 양식을 얻어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들의 가족들은 영원히 빼앗기고 말았을 터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되돌려주셔서 시글락의 처소로 찾아가게 하고 아말레 군대의 소행을 알고 그 길로 아말레을 뒤쫓아가서 가족들을 되찾게 됐더라 아멘이시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여 낙심하고 낙심하였지만 하나님은 더 급한 일을 위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셨고 되돌려주셨고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은 더 급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너희는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고 오직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하시니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